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한전의 긴급 복구에는 나섰지만 피해 건수가 워낙에 많고 또 해당 지역이 넓어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남구 신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. 주민들은 밤사이 전기가 끊기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10시간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냉장고와 한 음식은 하나 둘 음식물 쓰레기가 될 지경입니다. 새벽 3시부터 정전이 되고 여태까지 벌써 몇 시간이냐고 이때까지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사회물질이 이렇게 되겠느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. 마트는 문을 굳게 닫은 채 냉동 탑차를 불러 신선식품을 옮겨 싣고 있습니다.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영업 손실은 물론 식자재 손실까지 떠안게 됐습니다. 지금 물건들도 상한 게 많고 이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빼고 있는 줄을 주사했거든요.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빨리 전기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전기가 나갔다는 신고는 울산 5개 구군 전역에서 잇따랐습니다. 신호등 133개가 꺼져 경찰이 일일이 수신호를 했고 아파트 등 주택 3만여 세대가 단전을 겪었습니다. 울주군청과 경찰서, 울산대학교, 유치원과 초중고교 97곳의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. 더딘 복구 작업에 대한 시민 항의가 빗발쳤지만 한전 콜센터는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. 당장 바로 앞까지 와서 고치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압 단위로 먼저 이렇게 크게 크게 복구를 먼저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. 정전 원인이 자연재해일 경우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. 정전 피해 시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온종일 한전의 복구 작업이 끝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.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